저거 뭐야, 저기로 올라간 거 아냐? 아잇! 박수! 반성님! 많이들 반갑다. 자, 다들 많이 해봤어 알지? 예, 여기 있습니다. 알아서들 차고 경찰서 가면 시킨 대로 잘만 해. 예! 중검을 드려? 준비 잘해놨네. 자, 중검을 사진 찍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단속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대형이 형은 또 빼기도 안 보이네. 아이씨... 덕분 안 사? 사! 이 형은 안 돼. 오라리! 받아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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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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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에 화장실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 때마침 여기 휴지가 있었네. 나는 휴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실례합니다. 꼭 쌀 것 같아서요. 어... 진짜 급해요. 급해요. 자, 거기 돌려봅시다. 좀 많이 급해서... 아... 아... 구대 형이 뭐야, 구대 형이. 아, 맞다. 내가 구대 형한테 연락했나? 별일 없겠지, 뭐. 아... 아, 추워. 쪽팔리면 안 추울 줄 알았는데. 아...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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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아니, 아이씨. 터미네이터야? 왜 벗고 댕겨? 나요, 구대 형. 수강사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까 혼자 샀어요? 아, 다행이다. 빨리 와서. 너! 너 픽션! 엄마! 야!